어! 극락굴! 어디야? 극락굴이야?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? 아 그래 8kg가 쪘다고 스님?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아!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네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내 눈을 의심해 보고 호흡도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오 마이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냐 후!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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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siness